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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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근데 이거 밀떡도 괜찮다. 밀떡도 괜찮다. 빙빙. 물에 끓여주세요 소금, 식초, 간장 물을 참기름 식초 잘 먹어서 맛있다 맛있지? 진짜 오랜만에 먹지 않아요? 내가 한동안 센 주식이 없었지 그리고 상추는 다 썼어 이게 그래도 시들시들 하길래 찜짜료 설탕 설탕 숟가락 다진 홍어 양파 다진마늘 먹겠습니다 음! 음, 맛있다 다진 마늘 양파 계란 멸치 참기름 참기름 물 감자 그리고 손을 넣어줍니다 바늘에 칼국수 고추장 버터 소금 치킨 물 오징어 오징어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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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단 것 같아, 내 생각엔 김치 달아, 진짜 괜찮아 제대로 안 자른 게 튀어나오는 구만? 응